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아빠랑 같이 여기 갔었잖아. 춘천에 갔었는데 물을 이렇게 가다 놓고. 어 잘한다. 돈인데요. 돈? 모든 돈이에요. 화폐? 아니 동전도 되고 돈도 되고. 캐시? 캐시를 한국어로 할 거예요. 돈. 아니 동전도 있고. 어 모르시아께 모르시아께. 돈? 갤러리아 말고. 백화점? 현금 현금. 야야. 갤러리아 말고. 시장 갔을 때 메뉴를 보고 뭐 하지? 주문해요. 주문? 그렇지 그렇지. 1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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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째. 최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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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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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시작.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? 아줌마 말고. 남자. 아저씨. 그렇지. 맞다. 그거. 보라카이.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거. 야자? 아니. 코코넛? 아니. 막 붙어있는 거. 노란 거. 꼼꼼꼼하얀 거. 바나나. 잘했어요. 현서 식빵에 엄마한테 발라준. 짬. 세 글자. 무슨 짬? 날지 짬. 그렇지. 다. 엄마. 응. 날지 못하는데 큰제. 타줘. 그렇지. 현서야. 피타팬에서 쿠쿠 선장이 피타팬인데 뻥뻥 쏜 게 뭐지? 두 글자. 태뻥. 그렇지. 잘하네요. 잘한다. 엄마. 어. 손가락인데. 굵은 손가락 뭐지? 엄두 손가락. 엄두 손가락. 현서야. 여기 막 물 들어온을 내려가는 데야. 하수다. 하수. 도가 아니고. 하수구. 그렇지. 엄마. 늙은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이렇게 짚는 거야. 지팡이. 어. 잘한다 우리 아들. 하수야. 아 이거 모를 텐데. 샴푸로 머리 감은 다음에 부드러워지라고 또 뭐 이렇게 바르거든. 혹시 이거 아나? 샴푸 말고. 아니 나 그거 몰라. 패스. 패스. 이건 모를 텐데. 샴푸. 여덟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아이고. 자 다음 누굽니까? 이성우. 여덟 개다. 여덟 개다. 여덟 개. 제가 여기인가요? 승우 몇 개 맞힐까요? 다 맞힐 거예요? 다 맞힌대요. 승우야 큰 목소리로 해야 엄마가 들리는 거야. 자 갑니다. 시작! 승우야 선풍기에서 뭐가 확 나오지? 바람. 맞습니다. 나오세요.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키운 건데 가해 누나 많이 있어요. 강낭콩? 아니.. 고슴도치? 키우는 거. 햄스터? 그렇습니다. 잘한다. 어.. 그거 잘한다. 그건 내가 지시할게. 어.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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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히고. 그래 맞히고. 알겠어. 여기 앉아야지. 승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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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우리 어저께 어디 집에 갔었지? 초콜릿 준 사람 누구지?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데리러 오지? 할머니. 할머니인데 무슨 할머니야? 엄마가 예쁠 때 동그라미 엄마 많은 거. 보석? 다이아몬들? 거울? 오늘.. 목걸이? 목걸이? 가자. 잘했다. 도끼 도끼 다니면서. 호박 땡땡. 양송이 땡땡. 뭔지 알아? 왜 누나들이.. 음식? 음식인데 누나들이 페미닛 레스토랑 가면 엄마 나 양송이 땡땡 시켜줘 그러잖아. 수풍. 빨간 건데.. 사과? 사과? 아니.. 그거 아니고.. 잘라져 있어. 수과? 아니.. 그 껍질이.. 그 소풍 갈 때.. 그.. 간식도 되고 음식도 되고.. 끝이야? 아니.. 빨간 거 말랑말랑한 거.. 기구이 quê? 소세지. 와.. 소세지. exemple.. 우수.. 우수..